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말이죠 TPS와 MOBA가 합쳐진 조금 특별한 장르의 게임 오버프라임이 광고로 들어왔습니다 킹쿤님 미케드님 그리고 조디앙님 이렇게 오늘 합방을 하는데 먼저 연습하러 가볼게요 반갑다 반갑다 와 뭔가 캐릭터 엄청난다 와 얘 뭐임? 뒤에 뭔가 메뚜기 날개 같은 거 있습니다 우와 얘 귀여워 어 얘 멋있다 카일라 멋있다 되게 카일라 좋음 어 난이도 어려움인데? 그래? 그냥 스킬 다 받고 치면 되던데 아 그래? 한번 해볼까 이따가? 어 내가 사용자 설정 파볼게 어허 조니스야 1대1 하면서 양아저 대충 좀 가르쳐주세 오케이 오케이 오늘 개발자들이랑 뜨잖아 아 근데 어느 캐릭터 개발자들이 요새는 진짜 게임을 잘해야지 클럽다 어 여기 뭔가 솔로레인, 미드레인, 듀오레인, 정글 이런 거 있는데 카일라는 정글이 자 게임식 하면은 라지님 오른쪽에 정글용 아이템이 있어요 키마 원석 지펭이 데키마 원석? 어 보여 그거 하나 사고 포션 3개 사고 추천 아이템이 한 6개쯤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먼저 올릴지는 이미 결정하면 돼요 총암으로 와봐요 네 여기서 지금 쉬프트 룰러 봐요 쉬프트 쉬프트! 하면은 그때부터 이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한 대라도 맞으면은 속박이 잠깐 멈춰요 이렇게 아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다른 에이옷은 똑같은데 여기 라인부터 알려주자면은 적군 유닛 막타를 쳐요 그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막타! 아 돈 들어온다 오예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정글러잖아요 님 여기 이제 미니맵에 빨간점, 파란점이 있죠 얘네가 버프몹이에요 얘를 잡는 게 님의 목표거든요 아아 그리고 님 지금 이렇게 잡으면은 몸 옆에 무슨 구슬 생겼죠? 응 화면 왼쪽에 보면은 버프가 들어가 있어요 버프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애들 열심히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 스케일 서면 자세히 나오니까 그거 읽고요 어.. 일단 알아놔야겠다 아고 미드 다시 와보세요 다 묶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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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놔 아아 안돼 진실의 방으로 내가 따십시잖아 들어와야지 기다려봐 미안해 후원 왔었어 감사합니다 방 들어와도 되나 본데 지금 방 하져있음 아 안녕하세요 개발자라고 절대 봐주지 마세요 죄송한데 개발자라고 제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이 개발자님들 잘하시나?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큰일났어 나 나 뮤빈데 자자 다들 정글차이 장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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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는 발로아는 발로라겠어요 발로라 발로아는 발로라 발로라 임베야 임베야 간다리 따라갈게요 이게 게임이 1렙부터 모든 스킬이 다 있기 때문에 1렙 교전이 생각보다 치열해요 펌펌 필승이에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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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리 어디있어 여기있다 으잉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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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무도 날 안 때렸으면 좋겠다 나 간뒤에 탈래 정글차이 악취 보세요 상대 정글 위치여 상대 정글 바텀 아직도 바텀 무시하네 일단 무시하네 가고있어요 아파 아파 양아지 왔다 가자 아이고 속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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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속박 안다 어 여기 누구 또 있는데 안 돼 정글차이 일단 상대분이 받을 경험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저희 잠깐만 잠시만요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 돼 나이스 오우 짤라 짤라 pg 개울게요 depression 땀 הח이 정 nuclear 강렬해 땀 맥주 나 너 눈 마주치면 빵스런해야되나 안녕하세요 진짜 저 사람 왜이렇게 무섭지 제발 진짜 야. 어떡하지? 꾸익 꾸익 간지 못해요. 안 제목해요. 야완전의. 제목요. 안 제목하자고요. 계속하라고요. 왜. 찍혔어요. 무서움 무서움. 뭔가 무서움. 나이스. 가슴살이. 가라, 컷. 오 나이스. 모린대. 지껏 버리기. 깐자 깐잖아. 왔어. 미니언 왔어. 할 수 있으나. 3년아? 오 뭐야! 아 버스 탔다! 아니야 아니야 양아지 버스 아니야 이 게임 버스 없어 놀랍게도 이 게임 무조건 1일분 해야 이거야 근데 지금 하면 안 돼 여기 한 판 더 얘기 나왔는데? 막판 하면 안 되나? 12시 전에 이거를? 빨리 게임 가시죠 나 보라인가 그 친구 해봐도 됨? 오케이 이쁘장하게 생김 누나 누나 지금 빠른 퇴근을 위해 엄청 속도전 하시는 느낌 절대 절대 안 돼 절대 못 가게 아무도 못 가! 주착할 거야 아지님! 아지님 정글러 아니죠? 아 저 정글러에요 무슨소리에요 도와줘요 빅헤드 빨리 도와줘요 빅헤드 아 네 왜요? 도와줘요 빅헤드 도와줘요 빅헤드 도와줘요 빅헤드 도와줘요 빅헤드 아 왜 쫓았나 착지 당했어 양아지 미드 가자 가고 있어 적도 보여줘 양아지 간다 암살 양아지 보여줘 도망쳐 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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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어디갔지나? 어 앞에! 안힐 모임! 저희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오 쩌라쩌라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이돌짱한테 죽었어 어이 왜 이리 잘 죽냐? 나 나 나 나 혼자인가? 나 못받았어 오게다 간다! 안 돼! 아쉽다 저거 이봐 조씨 잘 있어 안 돼! 내가 왔다 아이돌짱 등장 죽어 죽어 해줘 캐리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쎄? 난가? 어 어떡해 간다 간다 어 저기 가야될거 같은데 오 마이 갓 어 뭐야 기치당했다 야 야 오 무빙 뭐야 아 이거 안진다? 나이스 지금 뒤에서 나이스 나이스 이러고 있어요 나 좀 뽑아버리지 아니 아직 12시 10분 밖에 안됐어 20분 만 받고 안 돼! 끝낸다 안 돼! 끝내지마 아직 30분 밖에 안 지났는데 미니언 없어도 밀어버리는데 어떻게 된거에요? 퇴근에 힘이 강하구만 여러분 퇴근하게 되세요 잠깐만 이거 뿌락지 의심해봐야돼 집으로 살살 하신거 아니에요? 맞아맞아 아지야 내가 스파인데 솔직히 말해 너 저쪽 편이지 무슨 소리에요 심하이 치나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아무튼 일단은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스팀에서 찜하고 CBT 종료된 후에는 얼리 없을수록 출시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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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